다음 뉴스입니다. 광주, 북포 여수 MBC가 함께 만드는 시사토론 프로그램 MBC 시사용광로가 오늘 밤 9시 방송됩니다. 이번 토론회 주제는 호남 지역의 가뭄으로 김준하 광주 과기원 교수와 박창근 가톨릭 관동대 교수, 서삼석 의원, 김신남 전라남도 도민 안전실장이 출연해 유례없는 가뭄의 원인과 해법에 대해 토론합니다. 호남 MBC 3사가 함께 만드는 시사용광로는 한 달에 한 번 광주, 전남 지역의 주요 의제를 놓고 토론하고 있는데, 유튜브를 통해서도 볼 수 있습니다.